우리 이성만 국회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짧게 짧게 축사를 부탁드립니다. 인사 부모 드렸는데 박수 한 척입니다. 네 다 맞습니다.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. 저희 원래 집이 옥촌입니다. 옥촌. 옥촌이고 선상도 옥촌에 있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옥촌을 자주 찾아뵙고 내가 진짜 충북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충북 향후에 가입도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번에 중고내력기업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시위를 했습니다. 제가 시위를 하면서 우리 충북에 계시는 당은 다르지만 정우택 선배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저도 좀 편파적으로 했습니다.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디 충북 향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시켰고요. 앞으로 충북 발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고요. 아울러서 우리 향후님들이 우리 인천 지역 내에서 외롭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단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요.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우리 충북인들 모두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